채나라 리포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루스튜디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그럼 먼저 보실까요? 짜잔! 정말 너무 상큼하고 알록달록한 마루스튜디오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볼거리들도 많구요 정말 아름답게 귀엽게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된 뉴 마루스튜디오 홈페이지도 많이 많이 찾아봐주세요 우와! 그럼 홈페이지 개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 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샤이닝스타 2.1 마이스토리 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샤이닝스타의 새로운 스토리인데요 샤이닝스타 캐릭터들의 못다운 이야기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시즌을 하면서 생방송에 다른 친구들이 추가될지도 모른다는 점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애니메이션은요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당탕탕 은하안전단의 오프닝을 요즘 대세인 펭수와 에이프릴의 채원이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럼 맛보기로 이미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은하안전단은요 3월 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EBS1에서 첫 방송이 있을 예정이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은하안전단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고로 저희 공개님이 은하안전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공개님이 운영하는 은하안전단 유튜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애니메이션 마지막 소식은 바로 튠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한 K-클래식 애니메이션 튠업이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마루스튜디오와 굉장히 친한 국내 원탑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함께 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장 찍은 겁니다 모르게 없기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바로 저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라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짜잔 네 나라가 각종 SNS에 진출하였습니다 기존에 하고있던 트위터부터 틱톡 인스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트위터에는 각종 샤이닝스타 봉지 이벤트 유튜브 업로드 일정 생일을 맞은 캐릭터에 축하 트윗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틱톡은 나라가 매일 열심히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영화 납입, 목요일에는 댄스, 금요일에는 다른 틱톡커와의 듀엣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랑 포켓PD님이랑 짱짱짱짱짱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많이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스타 예 나라가 인스타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인스타 스타일로 클린 뮤직비디오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뭔가 인스타스러운 컨텐츠도 구상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많이 주세요 예 그러면 나라의 소식은 여기까지 데스크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닥쳐